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여권 진영에서는 북한을 규탄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야권을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뺨을 맞고 윤석열 후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죄에 드는 마아 10을 기록을 했고 북한이 핵을 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도권 쪽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도달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지난 5일에도 북한 측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 북한의 해당 미사일에 대해서 극초음속이 아닌 일반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고 북한 측에서는 우리 군 당국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반박이라도 하듯이 엿새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참은 지난 5일에 북한 측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사거리라던가 고도, 속도 등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성능이 과장되었다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표를 평가절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오늘 우리 측의 미사일 성능에 대해서 평가절하한 것에 마치 반박이라도 하듯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고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발사가 되었으며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10 내외로 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사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선거리로 활공이 가능하며 일반 항공기가 장애물을 피해서 가듯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반공망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서 마하-10의 속도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보유한 초음속 미사일 수준의 속도라고 보고 있고 합참 측에서는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서 탐지 및 요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5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깎아내리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은 그 정도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 수위를 좀 낮춘 듯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북한 측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더 빡쳐가지고 그럼 우리가 더 세게 도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바라라고 이번에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죠.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쉬쉬하거나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는 동안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언급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마오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리고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가지고 대량 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면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삼축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발작을 하고 나섰는데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어서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해야 마땅하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 역시도 전쟁 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이냐고 비판을 했고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을 하라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 역시도 선제 타격 발언이 나오게 된 원인은 북한의 미사일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면서 전면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볼모로 한 도박을 멈춰달라라고 이야기했으며 평화번영위 국방정책위원장인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북핵의 위협을 막는 유일한 선택지가 선제 타격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김우원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전문가니까 그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선제 타격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근본적인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군은 감시하고 정찰을 해가지고 타격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꾸준히 키워왔다면서 북한의 핵을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원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생뚱맞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북한의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난리를 쳤지만 성과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북한 측에서도 핵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며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김우원이 이야기한 북한의 핵을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킬체인 선제 타격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킬체인은 적탄도탄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고 선제 타격을 하는 방어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김우원이 윤석열 후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야당 측에서는 여당 진영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지구가 포착이 되면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그냥 있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했고 말로만 평화를 외치면 국민들의 불안이 가실 수 있는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선제 타격이라는 이 말이 자극적으로 들려서 그렇지 별로 틀림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마하 10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고 북한이 만일에 이와 같은 미사일을 진짜로 우리에게 쏘아 올리면 이거는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선제 타격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냥 현실론을 이야기한 것이고 북한이 진짜로 우리를 타격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선제 타격 경고를 하고 진짜 북한에서 행동에 옮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한 것은 북한의 마하 10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이며 북한에서 이 정도로 강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선제 타격이라는 카드를 던져가지고 진짜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을 탑재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의 발사 조짐이 확인이 대면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럼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종전 드립이나 치다가 미사일을 맞고 다 죽으라는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편 진짜로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종전 드립을 치고 나섰는데 오늘 청와대는 북한 측에 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종전 선언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면서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시기적으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 더욱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진 않지만 종전 선언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신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도 종전 드립을 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진짜로 뻔한데 문 대통령하고 여권은 남북 평화 등의 성과를 여태까지 제시해왔고 정권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걸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트로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측에서 핵무기에 이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자신들의 그 트로피를 퇴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하고 있는 도발의 의미를 축소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계기를 삼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마저도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 측에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풍이 차기 대선에 그 여권 진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도 공감을 할 수 없는 종전 드립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들이 미사일을 갈게 되고 심지어 핵을 탑재해가지고 1분 안에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 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평화 드립 치고 있고 종전 드립을 치고 있는 이런 여권하고 북한이 진짜로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할 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쪽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정권 내내 평화하고 종전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 정권이 지금 이룬 것이 무엇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